청소 로봇에게 청소를 맡겼는데 먼지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.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나요? 청소 로봇은 일반적인 수준의 먼지 청소에 최적화되어 있어요. 먼지가 남아있다면 혹시 특정 부위에 먼지가 많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. 그럴 경우 스마트 터보 모드나 반복 청소 모드로 전환해 청소하면 더욱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 벌레를 부착하면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어 더욱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